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믿어준 적 있어요? 아, 할머니까지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오, 정말 어떡하라고 오, 정말 어떡하라고 오, 정말 어떡하라고 나 왜 아무도 날 믿지 않는 거야, 정말 나 한 번 믿어주면 해낼 수 있는데 후닥다리 이 카페 정말 웬 말이야 새파란 내 청춘을 여기에 바쳐야 하나 오, 정말 나도 내 꿈 찾고 싶은데 석달에 300% 매출 걸리네 닭도 안 나오는 구리리 카페 정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고, 섭쇼! 중국집입니까? 섭쇼건 뭡니까? 섭쇼건 적 떨어지게 브랜드 커피를 좀 통화해보죠 아, 뭐죠? 쥐도 먹었습니까? 녹쇼 저기 할머니한테 전원 받으셨죠? 혹시 이거 회장님이 이겨 싸가지! 오, 정말 어떡하라고 오, 정말 어떡하라고 오, 정말 어떡하라고 오, 정말 어떡하라고 내 나이만 내 셋 싹 빠가지가 갑자기 왜 말이야 나도 내 가야를 지키고 싶은데 오, 내가 전세계에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헤이, 부모님! 왜 양호 빨란빨람 못 땡겨? 전단지 붙이버 왔거든 오, 쉣! 이 구리닛 카페 뭐야? 오, 쉣! 어떻게 안 되겠니 구리닛 카페 어떻게 안 되겠니 당장 나부터 정말 안 되겠니 싸구려 불러 정말 이 사태 어떻게 안 되겠니 오, 정말 어떡하라고 내가 친하네, 진정해 하... 정스런 이런 물건들 아이고 전부 다 싸구려 답도 안 나와 나 저 이따 갖다 물어봐 내가 친하네 내가 뭘 잘못했엄 야, 진정해 니가 최고잖아 너만 믿는다 와프 청년 섭외했어? 내가 누구야? 진정해 말이야 곧 올 거야 빨리 어, 엄마 뭐? 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정말 어떡하라고 어, 정말 어떡하라고 어, 정말 어떡하라고 나 처럼 된 우리 엄마 정말 어떡해 전세금 홀딱 빼서 다단기를 하면 지금 당장 갈 것도 정말 막막한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했나 알바둠이 새벽의 기분 어, 정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했나 잘못했을까 그래도 어쩌겠어 인생이 달렸는데 인생이 달렸는데 인생이 달렸는데 미래가 달렸는데 미래가 달렸는데 뭐하고 싶었네 원다! 워플맨!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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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팔처럼! 자자자! 이제 우리 모였으니까 한 번 해볼까? 여왕 저 멀리 접어두고서 타보전 비관할 것 재미있는 선물 결정까지 여왕 보실다 결혼 본 인생을 한 번 타보자 이 동기 한 잔에 결정을 담아 늘로운 매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던 내일을 위해 여기는 미래가 할 일 여기는 풍면이 될 일 여기는 인생이 될 일 근데 여기 가게 이름은 뭐야? 왕장컵? 커피 프레이스 야 그래 우리 놀라마자 엠티도 안 봤는데 이것들이 단체로 니들 짰지? 아니요 근데 형 어차피 장사도 못할텐데 사람이 쉬면서 일해야 능률도 오르고 가자 어디 갈까?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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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럽게 대학교에 치냐? 바다다 보러가자 바다! 시끄럽고 니들 마음대로 하시고요 난 빼라 우리와 선생님 같이 가요 또 혼자서 등삼 하시려고요? 그렇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요 그치 그치? 야 야 그렇지 말고 저희 좀 가까운 일문! 가만히 해 보도록 일문! 우와 일문 가면 진짜 좋겠다 나 외국양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일문 가면 생돈가스에 우동에 초밥에 야외 5층에서 샅 한 잔 우와 나 고놈이 한 끼도 안 먹어봤어 일문 차도 좋겠다 이제 감축도 못 가겠는데 여행사죠? 진짜 거기 동경으로 하는 자식 좀 알아봐 주세요 동경? 비즈니스요 비즈니스? 욕관도 부탁할게요 제가 늘 이용하던대로요 혀 형 사장님 너는 수준드라곤 가자 예 야 1번 간다하면 정말 열심히 menthol 1번 간다 사장님 사장님 어디가 야 너희들 탐 야 공연장 출봐 정리하마 우리 빨리 보자 노성규 도로 바람이 가는 대로 도로 마음이 부르는 대로 도로 살리는 이 순간 자 함께 타보자 도로 없는 일이 생길까 도로 세계 전후의 공연 도로 아무도 모르는 곳 자 함께 떠나자 바람 하늘이 마른 하찮아 너의 맘에 모두 달려버리라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같이 가보자 들리리 이 순간 보이리 내 맘 바람이 부르네 우리가 받는 한 잔의 이 순간 영원히 기억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은 언니 오빠 나와 함께 같이 떠나봐 어떻게 생각하는 시위가 제물이 시키지 않아요 울고저고 지지 말아요 너의 곁에 있는 내가 있으니 아무도 걱정하지 말아 나만 뛰고 가 레츠고 야 다들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시나림의 매력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잊지 마 다시 가 커다란 가방 속에 무엇을 넣었나 내 애가 두어야 하는 순간 속에 내가 믿는 우루 묻는 순간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두 순간의 강의 꿈을 꾸며서 어쩐다 어둠이니 이 순간 보이네 내 마음 바람이 부르네 우리를 맡기는 한 잔의 추억을 영원히 기억해 창문에 비치는 풍집한 마음 너는 보이니 흔들린 내 맘 알 수 없는 일 너는 보이니 시작하나 볼까 저런 게 있는 또 하나가 구하는 시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인하지 말고서 우리가 만든 희생은 누구도 모르는 여자다 구멍마다 그 여긴 땅에 가보자 이렇게 너와 나 이제 흘러가는 시간 그 여긴 하늘 지금 저런 애체만은 저런 애점에 내게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자랑 나의 내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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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 뭐라고 생각밖에 안하지? 나 한 번만 더 봐주면 가서 즐기지 왜? 아 내 수정 뻔이야 하면서 이럴 거야? 여기 오면서 불안가구도 안 하고 있냐 나는? 야! 뭐야 얘네들?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어? 야 차 너 부끄러워서 그래? 괜찮아 와받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들어와 빨리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수상해 정말 수상해 수상해 정말 수상해 등장이야! 용무신 짐지 수상해 수상해 아니야 아니야 난 내 수상 난 내 수상 난 내 수상 수상해 정말 수상해 수상해 진짜 수상해 뭔가 있어 흥미난 비밀 수상해 둘이 수상해 먼저 들어가시죠 또는 안 들어가 또는 안 들어가 또는 안 들어가 문찬이랑 시내 좀 갔다 올게요 문찬이랑? 문찬이랑? 왜? 얘 속이 좀 안 좋다는데 아! 아이고 뭐야 금방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난 내 수상 난 내 수상 난 내 수상 난 내 수상 수상해 정말 수상해 수상해 진짜 수상해 야 저게 늘 좀 이상하지 않냐? 남자 킬러 때 져는 수상해 수상해 나 cognitive sujet 들어 먹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